1. 김민혁 본인이 그 등쪽에 정상적이지 않아 보여요 예 아 예 그럼에도 마무리 능력은 7해보이네요 제주 재치가 있는 선수라 예 굉장히 잘해주고 있네요 김민혁 서브 백광일 쭉 밀어봤지만 적절하게 사용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백광일 서브 아 자 백광일 선수도 첫 포인트를 따냅니다 7대1입니다 아 김민혁 이번엔 빠져나갑니다 좀 김민혁 서브 백광일 빈틈 노렸습니다 득점 자 백광일 선수도 연속 득점에 몰려고 할거에요 지금 그거를 백광일 선수는 준비를 잘해야 되구요 아 여기서 승부를 벌여있던 백광일 서비스 김민혁 백광일 공이 스쳐 지나갑니다 김민혁 백광일 서브 김민혁 선수 11대 5루 2번 단식 매치 2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첫 포인트 김민혁 다B 배배배배AN 도 잘했고요 예 서브 백광일 찬스 살리고있는 백광일 배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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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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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 3게임이기 때문에 초반에 리드를 잡고 가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. 그렇죠. 결국 코인드를 해결하는 백광일이 백광일 선수고요. 서비스 김민혁. 아... 저... 이어졌습니다. 그렇습니다. 백광일의 상무 공격.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. 한 점을 앞서 있는 백광일. 맞받아 치는 백광일. 4대2. 궁금하네요. 아... 저... 예. 상대에게 통해 스코스로 보입니다. 백핸드 벗어났습니다. 마지막 골 있고요. 아... 마무리 짓습니다. 한 점 찹니다. 김민혁 선수의 서비스. 받지 못해요. 리시브 범실 100. 동점을 허용했습니다. 와...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. 김민혁이 한 점을 앞서 있습니다. 마무리. 자, 직전 상황. 백핸드 범실을 유도해야 됩니다. 7대7 동점 상황. 아... 예. 자, 여기서... 네. 이 좀... 단점을 뒤져있는 김민혁의 서비스. 아... 김민혁! 경기 동점. 8대8입니다. 올려집니다. 백광일의 서비스. 아... 아... 두 포인트를 가져 백광일의 서비스 오오 레시브 포인트입니다 3대0의 스코어구요 다시 백광일 서비스 오아아아 파이델 김민혁 선수인데요 아 예 좋습니다 예 그만큼 상대 레시브를 흔들어 놀 준비 김민혁입니다 아 짧게 오 넘어갔다 예 백광일의 서브 그렇죠 예 다시 백광일 선수의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택점 경기 2점 차 김민혁이 준비합니다 넘기지 못합니다 까다로운 서브 선택 김민혁 선수의 서비스 아아 리시브 벗어납니다 김민혁 선수가 예 백광일 3구 공격을 맞받아 칩니다 김민혁 통일했습니다 백헤드 마무리 백광일 백광일 아아 김민혁 9대4로 앞서 있습니다 김민혁 10대4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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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광일 아아 백광일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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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.